적절한 대화하는 이 요령을 못 얻으면요. 대동 사회도 못 만들어요. 이게 우리 다 수행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동 사회가. 다 이렇게 보세요. 뭐 수행하고 있으면 수행할 땐 대동이죠. 입 열면 바로 해리거든요. 대동에서 바로 그냥 난세로 갑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양 문명의 근본이 저 그리스였던 것도 그리스가 도시국가의 강대국도 아니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도 아니었고 느슨한 중에 오는데 서양 문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게요. 합리적 사고예요. 그리고 권력이 느슨하면요. 뭔 일을 하나 하려면 설득을 해야 돼요.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하려면 역지사지 잘해야죠. 그래서 변증법이 나오는. 변증법은 원래 대화법이에요. 해결이 그거를 되게 형이상학화 시켰죠. 변증법이라는 건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의견을 제시해서 더 자명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식으로 요즘 말하면 모순론 아니에요. 모순. 그러니까 모순을 당연한 줄 알고 너랑 나랑 의견이 당연히 다르겠지. 같을 리가 있나. 다른데 너도 나 설득해봐. 나도 너 설득할게. 그래서 자명한 답을 찾아가자. 우리 민족은 예전에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죠. 화백회의 때 부족장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이거를 그냥 아주 강력한 만장일치 그러면 독재국가에서 만장일치하는 거랑 민주국가에서 하는 건 다르겠죠. 독재국가는 이런 거죠. 만장일치 쉬워요. 독재자가 마음껏 시키라고 하고는 짜장면 나는. 이러면 쫙 짜장면이죠. 그래서 짬뽕 하는 사람 숙청되고.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 만장일치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양심이 답이다 책에도 썼는데 그런 만장일치. 의견의 합의를. 만장일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만장일치가 중요하냐면 합의를 안 하고 돌아가면 그 부족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설득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를. 그럼 이렇게 부족들이 강성한 사회일수록 회의가 중요합니다. 몽고도 쿠릴타이라는 회의. 회의가 엄청 중요한데 회의에서 포인트는 설득이죠. 그러면 그 회의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만이 아니라 동양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쪽도 뭐냐면 하베케인이 뭐니 특히 몽골족들이 회의를 좋아했는데요. 회의에 참석할 기본 자질이 자명한 말만 하려고 해야 되고요. 상대방 말이 자명하면 바로 수용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만장일치 안 나오죠. 하나가 계속 고집 부려버림. 그러니까 자명하지 않은 말만 하고요. 남이 자명한 말 할 때 거부해요. 그러면 만장일치라는 게 될 수가 없죠. 합이라는 게. 합의하려면 그리스도 합의를 하려면 기본이 자명한 말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 말이 더 논리적일 때는 수용해야 돼요. 자명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자명한 말이면 내가 수용해줘야 돼요. 이 문화가 안 갖춰지면요. 합리적인 사회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죠.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서양이건 동양이건 인간이면 다 원하는 게 그겁니다. 자명한 논리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주길 바라고요. 거기에 설득되고 싶지 자명하지 않은 말에 설득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설득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를 못 만들면요. 인류 미래가 없는 거죠.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이. 찍어누르기로. 독재로 해가지고 겨우 인류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아니 막 그 로마니 뭐니 이런 나라 진시황 다 그러다 망했는데도 여전히 한 2, 3천년 지난 2천년 지났는데도 지금 인류 수준 보면 트럼프, 시진핑, 푸틴 뭐 다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아예 국회랑 정부가 거의 막 찢어져가지고 각자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고집을 통 들이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볼 땐. 전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지. 뭐 이게 설득되고 싶어도요. 설득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여요. 상대방이. 그런 거. 그게 무서운 거죠.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인류는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벽을 주장하자면요. 앞으로 막 AI를 통한 문명의 변혁 그리고 이런 개벽, 정신문명의 변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요. 답은 제시해야 되잖아요. 비전은. 일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필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거죠. 육바람일이 통하는 사회. 양심이 통하는 사회라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합리적 설득의 문화가 충만한 사회죠. 그게 홍익 생태계죠. 인간을 이롭게 하려면요. 자명한. 상대방한테 자명한 걸 주려고 해야 되고. 상대방도 자명하면 수용을 해줘야 되죠. 그게 다 인욕바람일이잖아요. 수용. 수용. 인욕. 이쪽은 지혜를 써서 말해야 되고. 상대방은 자명하면 인욕해줘야 돼요. 수용해줘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육바람일이 여섯 가지 덕목이 굴러가는 사회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회죠. 이게 저는 이제 다른 말로 소통과 균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통과 균형. 자명과 수용이 당연히 갖춰져야 되고. 그러려면. 자명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자명과 수용으로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균형을 잘 잡아가는. 이런 게 이게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모두 풀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괜찮아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부분은 좀 더 잘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